3교리구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76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2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0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 경자년 무자월 무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명식은 일간은 무토가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자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은 경자년 무자일인데 좀 독특하죠. 일단 원령자수의 연지도 자수고요. 그 다음에 일지도 자수가 되죠. 자수가 3개. 만약에 또 자시가 된다고 하면 이 사주는 자수라고 하는 것이 지시로 다 4개를 가져가게 되는 거고 또 월간도 무자고요. 그 다음에 일주도 무자라고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좀 특이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특이하긴 특이하죠. 월간도 무자고 그 다음에 일주도 무자고 같죠. 그 다음에 지지가 다 수가 3개 자시까지 보게 되면 자수가 4개니까 특이하긴 한데 그러면 이것이 길흉으로 놓고 보는 것이 특이한 게 좋으냐 나쁘냐 이거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 사주가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자월에 무자일인 것이 길흉하냐는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자월에 자수가 많은 것이 독특하니까 뭐 길명이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수가 너무 많으면 자월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건 사주가 매우 한습해지기 때문에 이건 결코 좋지 않다. 이거는 뭐예요. 뭐 무자무자가 있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사주가 한습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얼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어 뭐 쥐가 네 마리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상한 좀 낭설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명식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의 명식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간은 무토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죠. 양토에 해당이 됩니다. 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음토에 해당이 되죠. 즉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는 양이 되는 것이고요. 기토는 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같은 도를 음양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과 음의 기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눠 놓은 것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기질은 뭐예요. 크다. 근데 큰 것이 양이면 작은 것은 음이 될 것이고 높은 것이 양이 되면 낮은 것이 의미 될 것이고 깊은 것이 양이 된다라고 하면 낮은 것은 의미 되겠죠. 그렇게 약간 서로 대비되고 상반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양토인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고항토라고 하고요. 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지게 되면 높아지겠죠. 또 많아지게 되면 넓어집니다. 또 많아지게 되면 땅이 깊어지겠죠. 땅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는 후중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중, 후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텁고 무거워진다. 당연히 흙이 많으면 무거워지겠죠. 한 바케스에 담겨져 있는 흙보다는 한 트럭에 담겨져 있는 흙이 더 무겁고 더 크겠죠. 그런 개념으로서 무토는 후중한 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는 아니죠. 고항토는 양의 기지라고 하면 기토는 작은 흙이라고 해서 비습한 토 내지는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비습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개념에 반대로 낮은 개념의 흙, 그 다음에 습이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토는 습토라고 해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땅. 그 다음에 무토는 반대로 건토라고 해서 무토는 물기가 없는 땅. 그래서 뭐 건토는 건토 나름대로의 쓰임이 있는 것이고요. 습토는 습토 나름대로의 용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마른 땅인가 안 좋고 젖은 땅이니까 좋고 이런 개념보다는 모든 것은 노방에 구르는 돌돌 존재의 이유가 있듯이 건토는 건토 나름대로의 용도, 즉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할 때는 건토의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지 물기가 머금고 있는 작은 모래 진흙 같은 걸로는 제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왕토의 쓰임이 있죠. 근데 신금 같은 것을 생겨줄 때 신금은 은금에 해당이 돼서 작은 보석과 같은 그런 금이라고 하면 그런 금이 신금이 약할 때는 무토로서 생겨주게 되면 매금시켜 버렸죠. 그 다음에 무토는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건토는 생금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토인 무토로서의 쓰임과 스토인 기토로서의 쓰임은 서로 달리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는 쓰임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요. 쓰임이 없다라고 하면 나쁜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방장업료 꼭 찍어 놓으시고요. 후중하고 즉 두텁고 이렇게 꽉 차 있는데 그냥 놔두면 울채되고 막혀버리죠.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 후중한 토이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이 간목 소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고 비슷하고 작은 전원토이기 때문에 간목으로 소토하는 것보다는 병화로서 따뜻하게 하거나 개수로서 기토가 마르지 않도록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물론 무토라고 하는 것도 간목으로서 당연히 소토해야 되겠죠. 간목으로 소토한다는 것은 뭐냐면 큰 산이라든가 들판에 나무를 심는다라고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또 간목 있으면 당연히 그 간목도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토도 건토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윤탉해질 수가 있겠죠. 똑같이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느 월이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무토가 인월이라든가 묘월같은 때 목왕절이 태어났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목은 원령 자체에서 쓸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화를 먼저 쓰고 개수를 나누게 쓴다. 또 무토가 4월이라든가 5월같은 데 태어날 때는 화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먼저 물이 있어야 되겠고 물을 얻어서 무토가 윤탉해지면 그때는 간목이 더 필요할 것이고요. 신, 6월 같은 금왕절에는 일단 일간 무토가 약하고 금이 많으면 토의 기후를 많이 설계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먼저 활을 쓰게 되고 지금같이 자월이라든가 해월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해자, 주월은 겨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월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월, 사월이라고 하는 것, 계절은 중동이에요. 중동, 중동지방, 중동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이라고 해서 초동, 중동, 계동 이렇게 나눠지는데 가운데 끼어 있다고 해서 중동이라고 하고 저번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동 내지는 맹동이라고 해서 초겨울이라고 했고요. 중동은 가운데 끼어 있다고 해서 중동, 그다음에 다음에 하게 될 축월은 늦겨울이라고 해서 모동 내지는 계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자월은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 계절, 계절이 없을지요. 계절이고요. 그다음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안입니다. 가장 축계죠. 음이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음이 가장 강하면 기후는 하강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격으로 놓고 보면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정제격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한 겨울에 무토가 얼어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도 심어도 나지 않을 것이고요. 곡식도 심어도 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 겨울에 온기가 하나도 없는 데서 농사 짓겠다고 땅 파고 있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바보다고 왜냐하면 땅을 파고 땅을 잃을 때는 시절이 봄이 돼야죠. 아니면 최소한 여름이라도 돼야 여름에도 물을 주고 또 작물을 키울 수 있지만 땡땡땡땡 얼어져 있는 그 들판에다가 곡괭이지를 하거나 삽질하면 땅이 얼어 있기 때문에 삽도 들어가죠. 땅이 좀 거기서 열심히 삽질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한 겨울에라도 한 겨울에라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차라리 하우스 같은 거라도 하나 지어야지 한 개를 좀 가실 수가 있잖아요. 하우스 하나 가지고 부족하면 두 개를 지고 그래서 시골 같은 데 가면 큰 하우스 안에다가 작은 새끼 하우스들을 또 이렇게 쳐서 하우스를 두 개 심한 경우에는 세 개까지 치는 경우를 봤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추위를 잘 타는 작물 같은 경우는 그만큼 보온을 신경을 써줘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비닐 하우스를 키고 또 부족하게 되면 안에다가 이제 난로 같은 거, 연탄 난로 같은 거를 떼어 가지고 훈풍을 같은 게 불어 넣어 줘야지만 마치 봄 정도 되는 날씨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는 뭐예요? 동절의 무토는 뭐냐면 조후가 되지 않으면 즉 차가운 날씨를 따뜻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 언 땅에다가 농사를 질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라서 겨울에 해자추거리 부터 생각할 때는 비닐하우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태양이 쨍쨍쨍쨍 내렸지면 그래도 따뜻해질 수 있다. 물론 이제 여름같이 병화의 기사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여름은 화왕절이기 때문에 병화가 엄청나게 맹렬하게 내리쬐지만 해자추거리는 화가 어떻게 돼요? 절태양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중요한 건 자월에 부터는 일단 해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가장 먼저 병화가 이 사주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정화는 필요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조후를 할 때 따뜻하게 할 때는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것이고 정화는 조그만 난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병화가 좋겠습니까? 정화가 좋겠습니까? 정화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조그만하니까 정화로도 조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크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땅에 수천만평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정화로 가지고 그 땅을 보호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난방비로 돈이 다 까먹어요. 그러면 작물을 심어봤자 팔아도 오히려 손해보죠. 따뜻한 햇볕이 있는 것이 그만큼 더 좋은 겁니다. 공짜로 태양열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잘하게 되면 이제 난방 같은 것도 기름 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열 쓰는 것을 병화를 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셔도 되고 내지는 집에서 보일러 끌때 옛날에는 기름 보일러를 많이 뗐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은 기름보일러 때는 농가 아니고 국가에서 유료 보조금을 주지 않는 곳에서 일반 개인 집에서 기름보일러 쓰는 것은 거의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도시가스 들어가는 집이 그래서 비싸요. 똑같은 집이 있다 하더라도 도시가스가 들어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의 차이겠죠. 그것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정화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은 집을 지을 때 최대한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써가지고 그 자체로도 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할 것이다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자월의 무토는 해동,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자월의 무토가 되는데 화가 없다. 화가 없거나, 화가 있는데 미흡하거나, 화가 있는데 충이 돼서 깨졌거나 하게 되면 이 사주는 어떤 사주? 매우 힘든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하기 때문에 얘만 있어선 안되고 이렇게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 오화 등 같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청간으로 감목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약한 병화가 힘을 얻어서 충분하게 무토를 따뜻하게 보온해 줄 수 있다. 자월의 한기를, 극심한 겨울의 엄동설안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무토, 일간이 자월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의 격국으로 놓고 봤을 때 격국은 일간과 월지의 관계를 먼저 살펴서 격국을 잡는데 일간은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 자체는 자수는 원래 양수에 해당이 되지만 자수의 봉기가 뭐죠?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봉기로 놓고 보게 되면 무토, 일간이 음수를 본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격국은 재성인데 이건 정제격이라고 하고요. 가끔 제가 무토가 자수를 보면 정제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편제격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채양용음과 채음용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려놨는데 이거 제 유튜브라든가 제 블로그에서 이 단어를 검색하시면 설명이 돼 있는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왜 무토가 자를 보게 되면 편제가 아니고 정제가 되는지 설명을 드려놨고요. 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한, 수왕절이잖아요. 수가 가장 왕합니다. 음도 가장 왕하고 음을 대표하는 것이 수니까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왕하고요. 반대로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는 해왈의 절지, 자월의 절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합니다. 뭐예요? 신약하죠.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합니다. 재신약, 재왕 내지는 재다신약한 그렇게 사주가 되는 재성이 약해서,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재다신약, 일간이 약하고 재성만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월지를 놓고 봤을 때, 월지가 겨울이잖아요. 재성이 어떻게 돼요? 재성이. 재성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예요? 자월은 수가 왕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성이 왕이 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주가 한습해진다. 기온이 더 강, 떨어져가지고 땅이 얼고 물이 다 얼어버린다. 이렇게 수가 왕한 계절에 수가 한 점 더 생기면 기온이 더 떨어지는 것이고요. 수가 한 점 더 생기면 기온이 더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수가 세 개 있는 것도 자시를 만나서 예를 들어서 자수가 지지로 네 개 있으면 특수하죠. 특수하고 약간 신기하기도 하죠. 이 사주는 어떻게? 자수가 네 개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좋으냐 나쁘냐 기릉을 판단하는 것은 그 글자 글자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수가 하나 더 있으면 정제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재물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수가 한 점 더 생김으로 인해서 날씨는 더 추워졌고 땅은 더 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지의 자수가 또 한 점 이렇게 있으면 더더군다나 땅이 더 얼게 되겠죠. 자수가 세 개 있어서 좋다 나쁘다. 그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연간을 보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토 입장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에 해당이 되는데 일간인 무토가 자울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한 중에 식신을 보게 되면 약한 일간의 기운을 더 뺏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데 더더군다나 만약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금생수에서 술을 다시 생조해 주니까 날씨를 더 차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경금이라고 하는 건 좋은 작용을 안 하죠. 근데 뭐 따지고 봐도 지금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경금자체가 뿌리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생시에서 다시 금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금은 뭐예요? 일간을 더욱 약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간에는 이렇게 무토가 있습니다. 당연히 일간인 무토가 약하기 때문에 비견인 무토가 있어서 도와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이 무토 자체도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생시에서는 어떤 것이 오면 좋을까요?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하니까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가 오면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가 한 점도 없기 때문에 전국이 다 얼어져 있기 때문에 화를 같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견과 화토를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는데 일단 화 내지는 화내지는 토를 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화토를 같이 볼 수 있는 글자 이 정도면 괜찮은데 선생님 개축신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 자축합 이런 경우는 자 개축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원래는 지지육합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자축은 합토가 돼서 토가 망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수국이 전체적으로 형성되면 축토는 습토,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토로 보지 않고 그냥 수로 보아서 좋지 이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얼어져 있는 것 즉 조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임술된다고 하면 일단 술토를 얻었기 때문에 무토가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점은 좋지만 역시나 임수가 투출되는 것 좋지 않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사주가 화가 없습니다. 술증정화 가지고 조우를 할 수는 없겠죠. 아주 미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개축, 임술은 화가 없어서 크게 문제 차라리 개축과 임자 2시만 놓고 봤을 때 생시를 잡으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축시보다는 술시를 잡아야 되는데 둘 다 조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임자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지지육을 다 자수에다가 임수가 투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재설이 너무도 왕하면 이거는 원래는 나를 버리고 기명, 종재격을 이루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무토가 얼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되더라도 이건 파격입니다. 이 무토가 없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거예요. 근데 무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주는 기명, 종재격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파격. 그래서 가종격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격이 된다라고 하면 재다신약이 극심한 재다신약이 되겠죠. 이렇게 재다신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만날 수 있는 운, 좋은 운은 화운 밖에 없는데 운이 너무 늦게 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치우치게 사주를 잡으면 생시를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나마 화를 보는 생시도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좋은데 병화가 뿌리가 없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무토가 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자진 앞에서 수가 있게 되면 무토의 뿌리가 밑에 모래가 있는데 물이 밑으로 들어와서 밑을 다 갉아먹으면 흙이 쌓여져 있던 것이 밑으로 다 가라앉게 되죠. 그러한 현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화가 있기 때문에 모근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모근이 오게 되면 화를 생조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화운 뿐만 아니라 모근도 나쁘진 않은데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남자로 태어났을 때 임진대운은 좋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임진대운이 오게 되면 또 자진 합수가 되고 임수가 오게 되면 이 병화를 팔라고 하겠죠. 물론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임수를 재하려고 하겠지만 이 무토가 임수를 재하려고 하는데 경금이 있게 되면 또 오히려 토국수가 아니라 토생금 금생수에서 임수가 더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대운은 이런 대운 때 38부터 좀 약간 애군이 좀 있는 물론 연운에 따라서 기룡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임진대운 때가 조금 경인 신묘대운 넘어서 잠시 주춤하다가 대사갑올미 이렇게 운세는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것도 뭐냐면 화가 뿌리가 병화가 뿌리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로 보이고요. 정사씨는 차라리 그냥 사화, 오화, 청간지지로 이렇게 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병화부터 능히 뿌리도 둘 수가 있겠고 화로써 좋다고 할 수 있죠.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병진대운 보다는 오히려 병자씨, 병진씨 보다는 정사씨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좀 나아 보이고요. 무토씨 같은 경우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좌우상충하게 되면 이거는 오화가 완전히 깨져버리기 때문에 무토, 청간에 3개 있다고 해서 이거 일간 왕하다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일간이 약한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숫자 세고 있어요. 자수가 3개, 금이 1개, 무토가 3개, 화가 1개 이렇게 되니까 서로 비등비등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압도적으로 화는 깨져 있고요. 청간에 있는 글자 3개라 하더라도 지지 있는 세계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지지 있는 글자가 우세합니다. 이거는 지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청간 무토하고 지지에 있는 자중계수하고 서로 합해서 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저기 천지상합이라고 해요. 천지상합, 청간과 지지가 서로 합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죠. 정해일주도 청간에 정화하고 지지의 해중임서가 또 합을 하죠.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볼 수 있는 게 갑오일주, 갑목과 오중기토하고 합을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천지상합이라고 하는데 합해서 예를 들어서 무토하고 자중계수하고 합해서 화가 되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정해일주가 정화하고 임수하고 합해서 뭐게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냥 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 것이지 합해서 다른 오행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엇이 되면 일관이 왕할 것 같지만 이건 왕하지 않다. 한 가지만 더 보고 아까 제가 금말이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수로 정화하면 차라리 좋을 겁니다만 무토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도 정의되지 않고요. 만약에 우격다짐으로 아, 이거 종격이다라고 우기더라도 이건 박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저는 여기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